네, 오늘 말씀은 느에미아 1장입니다. 느에미아 1장입니다. 느에미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에미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새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길을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 내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건넝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 나이니다.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연나니 그때의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해미아의 기도입니다. 온단의 말씀인 보금치요와 24제자라는 온단의 말씀은 느해미아 8장 10절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모든 배경은 느해미아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해미아의 성벽의 재건이고요 8장부터는 에스라의 영적인 부응에 대한 성전 안에서 우리의 또 회복해야 할 영적인 부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 대한 본문을 놓치게 되면 또 이 본문의 8장의 부분이 이렇게 붕 뜨기 때문에 언제나 본문의 원단의 말씀은 1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느해미아 1장은 전체의 부분이 이 느해미아의 기도입니다 보금치유라는 부분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통한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그 말씀에 대한 힘과 그 근원적인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인데요 이 힘은 산꼬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힘이고 방파제에서 모든 배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여호와의 위에서 주시는 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자체의 하늘의 힘이 우리의 힘입니다 첫 번째 소대목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제가 봉독하지 않았는데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해미아의 말이니라 에스라서와 느해미아서는 한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1절의 시작은 하가라의 아들 느해미아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느해미아의 거리라는 것을 선명하게 1장 1절로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분에는 느해미아의 하가라의 아들이라는 것만 언급되어 있지 그 족보가 어떤 건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느해미아가 하가라의 아들이라는 시작의 부분으로 1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 느해미아는 제사장도 아니고 학사도 아닙니다 느해미아는 유다지파의 평신도로 아다사스당 왕의 술간원에 지금 현실의 위치는 술간원인데 이 술간원은 왕의 음식이나 술을 먹기 전에 혹시 여기에 유해한 독을 탔는지 왕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느해미아는 먼저 음식과 술을 먹음으로 왕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아주 중요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지책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고위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느해미아는 아다사스당 왕의 신임의 최고의 신임을 받게 되고 신뢰관계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또 현장 부분에서도 우리가 직장과 현장과 사역자 간에 내 상위사역자 간에 내가 신뢰를 받고 신임을 받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은 이미 다 이거는 끝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다사스당 왕은 아하수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에스라가 아하수로 왕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다사스당 왕은 새 엄마죠 에스도가 새 엄마고 그 배경 속에 또 느해미아가 들어가 있고 역사적인 이 배경에는 나 홀로 잘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우리 또 다니엘의 배경 속에 있었고 거기에 또 에스도의 배경이 있고 여기에 느해미아가 아다사스당 왕의 가장 신임 받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이 왕의 신임이 왕비와 그 다음에 이 술 간원이 왕의 최고의 역량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여기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1, 2절, 3절의 배경을 말하는 부분은 이 느해미아가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것을 리더해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느해미아의 배경을 우리가 잡아야 우리가 오래 내가 받아야 할 성벽을 재건하는 교회 안의 응답과 아다사스당 왕의 밖에 우리가 또 응답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신도의 응답은 반드시 또 세상과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놓치면 안 됩니다 그 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이제 대답하는 부분이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풀탔다 하는지라 그 거리가 한두 발의 거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니가 그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의 사항을 지금 느해미아에게 보고하는 부분인데 이 느해미아가 이 부분을 듣고 통곡하는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3절에 남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지금 1차 포로에 스루파벨과 같이 갔고 2차 포로는 에스라와 같이 떠난 그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또 이렇게 재건하는 부분에 멈춘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지금 백성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대요 남은 백성들이 굶주름에도 힘든데 능욕을 당하고 여기에 환란을 당하는 이 소리를 들은 느해미아가 애통해하고 여기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는 내용이 3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잡아야 되냐면 느해미아는 자기는 고위 공무원이에요 지금 어디에 앉아있냐 여기 보면 아다사스도 왕 제20년 기슬리올에 내가 수상궁에 앉아있대요 지금 느해미아는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고위 또 이 공직에 아다사스도 왕의 신임을 받고 있고 함께 지금 수상궁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기슬리올에는 겨울이에요 겨울 11월 12월 그 당시에 양력으로 11월 12월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에요 그때 이 왕들은 이것을 피하여서 날씨가 좋고 환경이 좋은 그곳으로 옮겨져서 겨울을 보내는데 거기가 이 수상궁에서 왕과 함께 아주 편안하게 이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있는 이 느해미아가 자기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 어려움 없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내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페르시아 왕의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때에 굳이 예루살렘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나의 시선과 나의 눈과 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육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의 영적인 나의 방향과 삶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까처럼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실공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놨더니 하나님과 떠나서 좋은 대학은 다니고 좋은 직장은 다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느해미아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냥 비싼 가예 시키고 내 아들 내 딸 좋은 데 시집 가고 좋은 데 장가 가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느해미아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떤지 소식을 가지고 지금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대요 지금 나의 기도는 오직 내 거 내 자식 내 방향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 예원교회가 헌당의 시간표 속에 지금 헌당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나는 내 집에 이 수상공 안에 앉아 내 좋은 아파트 사고 그런데 나는 성전의 헌당과 관심 없이 헌당을 하든지 건축을 하든지 나는 관심이 없는지 우리는 나의 영적인 허물어진 내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대요 성문이 불을 타면 이미 그거는 그 지방을 지키는 어떤 백성을 지키는 그런 성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4절에 느에미아의 눈물이죠 나의 기도의 눈물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느에미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현실의 부분은 에스라서의 9장과 10장에 있는 사항들을 지금 성벽의 재건과 성문의 이런 부분이 왜 풀탔냐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에 공문서를 보내서 이 삼발락과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짓는 부분을 방해한 이 자들이 공문서를 보내서 이들이 반역하려고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해서 지금 아다사스다 왕이 이들의 성전을 짓는 것을 공식적으로 중지한 상태에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성문을 다 풀타버리고 성벽을 헐어서 이들이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영육 간의 힘든 상태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느에미아의 이 기도죠 기도 느에미아의 기도인데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느에미아가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거예요 이 느에미아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세들입니다 어쩌면 유다어를 모르고 그 바벨론의 어를 가지고 태어나서 거기에서 성장한 자들인데 이 느에미아가 이 모세 5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느에미아가요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부분이 반드시 관계되는 게 이 국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 속에 언약을 지키시는 그 앞에 주여 내가 강구하나이다 느에미아의 이 기도는요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내 강구 내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 교회의 방향 속에 우리 본당 건축을 하고 헌당의 시간표에 우리 제자의 시간표 속에 오늘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느에미아의 24 제자의 응답 느에미아의 24 제자 느에미아는 아다사스다 왕의 술간원이래요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이것이 자기 민족의 지금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6절에 죄를 자복하고 해결하는 이 기도가 뭐라냐 주의 종들이 오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손들이 범죄한 건데 자기의 선조들이 범죄한 부분을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까지 나와 우리 아버지가 범죄했다거든요 6절에 보면 주는 길을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길을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보시래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래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대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와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금 바사왕국 페르시아에 속곡이 되어 있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냐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하였다고 우리는 아이고 사단에게 속았어 누구 때문이야 우리 부모가 그래서 그래 우리 상의사일자가 잘못해서 그래 누구의 때문이 아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고 우리는 모든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놓쳤다고 나와 내 아버지가 말씀을 놓쳤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범죄하였다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놓치고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윤례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놓쳤다고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해계의 기도의 시간은 뭐냐 시작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고 하나님 내가 온단의 말씀을 놓쳤고 내가 강단의 말씀을 놓치고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무슨 기도를 하냐 현실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제가 4절부터 읽었지만 1절의 부분은 하나니아가 뭘 말하고 있냐 백성들이 사로잡힘을 맨하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러 간 유다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있대요 이 뼈아픈 자기는 수상궁에 앉아 있는데 이게요 자기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현실의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건 뭐냐 내 아버지와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율법을 놓치고 범죄하였다고 우리 지금 보여지는 문제 속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는 대부분 2절 3절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내 자식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내 남편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내 현실의 문제 사건을 보면서 가슴 아픈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느예미아는 이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한 근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가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은 말씀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의 자복함의 부분은 말씀에 놓친 거고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함을 범해였다고 지금 느예미아는 그 자손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대속 앞에 내가 지금 느예미아의 8장의 원단의 말씀인데 우리는 1장의 말씀은 손을 대지 않아요 이 느예미아 8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고 느예미아 1장을 다시 돌아와서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느예미아의 기도가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은 느예미아가 말씀을 잡고 모세의 오경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위기 26장 26절에서 45절의 말씀의 배경이고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의 그 말씀이 느예미아가 7절 8절 9절이 그 속에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이 느예미아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놓치지 않도록 좋은 대학에 가서 세상 공부 잘하고 높은 학점 받는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 대학렘트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보금지유가 말씀지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잡지 않고 내 자녀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우리 의료성교회 자녀들이 본부 훈련을 가게 되면 중등부든 고등부든 장년이든 합숙 훈련을 간다 세청수 훈련을 간다 반드시 불러다가 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이 가기 전에는 반드시 느예미아 8장을 읽어라 그리고 느예미아 1장을 읽고 가라 말씀을 읽고 가라고 반드시 본문을 제가 제시하거든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우리는 올해 느예미아의 응답을 받으려면 본문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지금 페르시아 바사왕국입니다 아다사스더 왕과 자기는 지금 술간원이잖아요 자기가 이 성벽을 재건하러 가고 싶은데 자기는 술간원이고 그리고 아다사스더 왕이 성벽을 재건한 일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가고 싶다는 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왕에 대한 거역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들 앞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부분은 왕이 허락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인데 아다사스더 왕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실에 대한 지금의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주의 손이 함께 하여서 누에미아가 2장의 응답이 이 기도 속에 2장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2장의 말씀까지 읽으셔서 누에미아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이 기도 속에 성취되어지죠 올해는 말씀 성취의 응답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대한 부분은 예루살렘에 대한 누에미아의 눈 누에미아의 믿음 누에미아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성전을 향한 나의 눈 내가 예루살렘을 향한 이 누에미아의 눈처럼 내가 우리 예원교회를 향한 나의 눈 나의 믿음 나의 헌당을 향한 나의 기도 이 부분을 다시 나의 기도로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다사스더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 부분이 아다사스더 왕이 뭐냐면 네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게 무슨 이유냐 필건 그거는 네가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너를 뭘 도와줄까 2장에 이렇게 아다사스더 왕이 너에미아의 모든 부분을 네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모든 걸 얘기해 주겠다고 지금 이 11절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한 이 부분이 현장에 사실적으로 1년 동안 성취되는 응답이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부분입니다 결론은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둥이라며 기도는 이 모든 걸 차고 나가는 힘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엎드리는 이 시간이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나가게 되면 부활에 역동하는 은혜가 기도의 힘이 그 현장, 현장 가운데 아다사스당 왕 앞에 응답받는 것처럼 현장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현장 속에 각자의 모습대로 미래가 보여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늘 보좌의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이게 보좌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한탄하는 소리 나에게 준 땅을 악평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 승부하는 느예미아의 24제자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24제자라는 부분은 지금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나의 현주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식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나의 모습을 가지시고 24제자인 느예미아의 기도와 느예미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